에이첼 안양의 팀 올시즌 첫 쇼 텐지트 볼이기도 했습니다. 박아프레이스 40여초 그리츠 헉 떨어집니다! 밀어넣는 이중이 쇼마! 오늘도 0 대 3에서 한 골을 만회하고 있는 요코마 그리츠입니다. 어디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눕고 바로 먹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되거든요. 이중이 쇼마의 파워플레이 골 점수 차가 2골 차가 됩니다. 다리 바깥아 떨어졌고 밀어넣었던 이중이 쇼마 선수였습니다. 다행히 1